자 그러면은 요즘에 핫 이슈가 요즘에 한화생명이랑 라이나 훈국 동양 그 다음에 뭐 훈국생명 요런 식으로 요즘에 상품들을 정말 좋게 내놓은 것 같아요 물론 다른 회사 상품들도 좋지만 다른 보험사 상품들은 거의 다 종신보험 위주로 판매하거든요 오히려 건강보험 위주로 판매가 되는 이런 상품들 위주로 많이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어 일단은 항생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모바일 이거 넘어가구요 네 라이너 라이너범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종신보험의 h3 황금률 매우 좋구요 급여 재활 일단 23년에도 많이 판매했는데요 일단 누적을 안보는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재활치료비와 재활질병 상해 상해가 제외죠 구분없이 3만원까지 연간 30회까지 보장이 되는게 큰 장점이 있구요 또 하나는 시그니처 안보험이죠 소액질병 유사한 보험금의 공백을 채워줄 전이한 보장 ST약이 출시가 되었어요 원발부위 상관없이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게 큰 장점이구요 그거 말고도 간병침해 그리고 실속 있는 간병침해도 제가 시설급여 보장을 위해 무조건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증액보험금에 낸 돈 낼 돈 돌려주는 납입지원까지 가능하구요 그거 외에도 평생친구 보장 납입면제 납입지원 매뉴얼 오프로시 채징형이 되는 우리 아이에게 든든한 보장도 있구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거 하나만 보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이 뭐냐 왔나 시점에서 7년 시전도 10년 시전도 어깨 최고 수준의 130%란 겁니다 와 정말 대박이네요 그전에는 푸본이나 아니면은 하나생명만 황금률이 좋았는데요 이제 H3죠 이제는 하나생명도 내년 1월달부터 24년 1월달부터 7년 납입하구요 3년 거치가 돼도 10년에 해지했을 때 무려 단기나 종신보험이 130%란 겁니다 130% 정말 대박이네요 네 여기 보시면 내용이 나와있죠 네 자 5년 납입하고 완납하고 그 다음에 10년 이제 5년간 거치해 두면 쭉 이렇게 130%까지 올라간다는 거 아니면 7년 납입하고 3년 거치해 둬도 황금률이 매우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생명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일반가입과 간편가입 간편가입은 유병자보험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5년 납입하고 7년 10년 20년은 너무 길어요 요즘에 단기 적립식 펀드나 아니 단기 적금 거의 5년 정도 많이 하잖아요 3년에서 그래서 5년 정도 하고 40세 기준으로 5년 납입하면 45세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보장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저축보험이 아니에요 보장성 종신보험이죠 그래서 5년 납입하면 황금률이 99%에요 하지만 일단 간편도 똑같구요 황금률은 그런데 2년 거치해 두면 100%가 되구요 5년 거치해 두면 걔가 5년 납입하고 5년만 거치해 두면 약 130% 정도 정말 대박이죠 그리고 유병자보험은 거의 0.1% 정도 1% 정도 줄어들인 간편 보험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뭐 20년 되면 150% 30년이면 170% 40년이면 원금의 2배 정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130%면요 1억을 누면 약 3천만원이 이자라는 셈이에요 3천만원 이거는 정말 높은 황금률이란거죠 네 그리고 스마트 간편 CEO 정기보험도 있어요 내가 요즘에 소득 절세효과 그래서 경비처리 할거면 어떻게 보면 우리 CEO 정기보험을 가입하면 납입합보험료 100%가 다 손비처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대표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높은 황금률 요즘에 정기보험도 계약자랑 수입자를 법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피보험자는 임원분들 대표급으로 많이 하는데요 5년만 혹은 7년 납입해도요 봐보세요 황금률이 무려 높아요 10년만 돼도 거의 100% 이상 황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내가 계약자랑 수입자로 납입을 하고 100% 황금이 되면서 100% 황금은 되지만 100% 다 이제 경비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년 시점으로부터 어 정립전환 스마트 전환도 가능하구요 약관대출 이런 것도 70%까지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은 급여 재활치료비에요 급여 재활치료비 24년에도 쭉 특별한도가 업이 됐어요 그래서 누적을 안본다 기존에 얼마가 가입돼 했든 간에 누적을 안본게 가장 큰 장점이구요 질병이나 상해 회당 3만원 물리치료만 받으면 질병이든 상해든 3만원씩 나오구요 그리고 연간 30회 연간 30회이기 때문에 한달에 한 8번 9번씩만 가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3만원이면 3,3은 9 9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보험료는 1,2만원 밖에 되지 않구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75세 어르신도 제 질병 구분 없이 어깨 최초로 물리치료 단순 재활치료만 받아도 입통원 구분 없이 상해든 질병이든 3만원까지 3만원까지 연간 30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 10년 갱신형이구요 상해든 질병이든 모두 다 되고 봐보세요 40세 50세 해봤자 보험료가 15,000원 2만원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매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재활치료비 재활치료비 매우 괜찮구요 시그니처 안보험 시그니처 안보험은 한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둘 다 있어요 근데 보험료 할인이나 그 다음에 여러가지 면에서는 한화 손해보험이 좀 좋은 거 같구요 그 다음에 시그니처 안보험 생명보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카지노 최민신이 급여 재활 누적 하나 생명은 안보험입니다 암보험의 보장 공백 전이암 시그니처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그래서 전이암 보장 ST약이 출시 전에 보험금 지급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험금 200만원이에요 55세 간편 건강보험으로 35,000원에 가입했는데요 뇌CT 검사결과 갑상소 이산소견으로 조직검사했는데 갑상소 유두암 림프저까지 전이 받았어요 그러면 200만원 보험금 받구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간편생활 예 이건 다 간편 보험이에요 간편 보험 갑상소 수술 후 경화관찰 중에 이상소견으로 조직검사했는데 갑상소암 제발 림프저까지 전이 됐어요 보험료는 11만6천원인데 200만원 보험은 받고 간편생활보험 그래서 목에 혹이 있는데 자 유병자보험은 일단 기왕력이 되어서도 결론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전이암 보장 ST약을 가입하면 원발 부위 상관없이 동일 사례에 발생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부위로 전이가 돼도 원발 부위가 소액질병 유사함이면 보장금액이 달라져요 전이암 S 보장은 20년 갱신형인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전이 항암 방사선 치료비가 있고요 전이암 20년 갱신형이긴 해요 한화생명은 거의 비갱신형이 없어요 그리고 표적도 그리고 특정 면역 그리고 항암 세기 이 모든게 이 모든게 일단은 전이암 기준으로도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일반이든 간편이든 간편은 보장한도가 적다 그래서 전이가 되면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입니다 자 다음은 더 걱정없는 간편 침해보험이에요 제가 시설급여 보장은 무조건 한화생명으로 왜냐하면 장기요양 1등급 5등급 제가급여로 70만원 그리고 1호 등급 시설급여도 90만원 그래서 황금률은 약 10년후에는 35.8% 하지만 침입세되면 118% 30년후에는 138% 보험료는 보험료가 비싸네요 그죠? 보험료가 비쌉니다 자 이 보험료 그대로 보험금은 더 드려요 그래서 제가급여 70만원 가입기준으로 증액보험금은 327,393원 기본 보험금 70만원 장기요양 11호 등급 시설급여 1인당 3만원 기준으로 41만원 정도 아 이거는 증액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시설 급여 이용하려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필요해요 1등급부터 4등급 판정 받으면 낸 돈에 낼 돈 50%를 드린다는 거죠 장기요양 보장 1등급부터 4등급 납입지원 50% 납입지원이기 때문에 월 보험료 3464원으로 납입지원까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더 실수있는 간편 간병 치매보험이에요 제가 시설급여 보장은 무조건 하나 생명을 하세요 도대체 왜요 자 놀랍도록 더 저렴한 보험료에요 1등급 5등급 제가급여죠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이런 거를 월 1회만 이용을 해도 70만원 그래서 보험료는 4만 3천원 정도 시설급여는 60만원 시설급여는 거의 1,2등급으로 가고요 3,4,5등급은 거의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3,4,5등급 가도 솔직히 우리가 요양 요양원 요양원에 우리가 입수할 때는 3,4,5등급도 가능하긴 한데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환경이 열악하던가 아니면 가족이 멀리 떨어있던가 아니면 나를 치매 환자 이 셋 중에 하나가 적합이 돼야 3,4,5등급도 어떻게 된다 입수할 수가 있다 네 요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험료도 계속 한화생명이 저렴하다 이 보험료 그대로 보험금은 더 들어요 제가급여 70만원 보장하고 증액보험금 17만원 더하면 기본 보험료 70만원 장기요양도 증액 근데 증액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낸 돈과 낼 돈 100% 돌려드려요 납입 지연까지 요렇게 해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손수 보장만 하면 되지 굳이 뭐 증액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에게 평생 든든한 보장을 선물하세요 일반암 3천만원 소액 유사암 600만원 그리고 내열간 허혈성 재수수비 그리고 여기다가 아 일반암 내열간 허혈성 납입 면제 유사암 진단시에도 돈을 돌려주고요 높아지는 의료비 계속 올라지는데 이렇게 가든 어린이보험 똑같아요 네 근데 나중에 되면 20년 30년 40년 시점에서 황금률이 높아진다 황금률이 높아지는데 보험료가 비싸네요 일단은 그거네요 이건 만기환급형처럼 뭐 이게 건강보험처럼 솔직히 이 보험료 자체에 이렇게만 들면요 보험료 한 2-3만원이면 가입이 돼요 2-3만원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10년 20년 뒤에 황금률이 올라간다는거 보험료 어떻게 보면 저축 플러스 보장까지 근데 저는 차라리 이거는 함정인거 같아요 이렇게 하진 마시구요 순수 보장용으로 위 아 죄송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하는데 보험료 2-3만원이잖아요 나머지 7만원은 차라리 저축을 하세요 저축을 여기 하나 3명에 일단은 10만원 13만원 이렇게 납입하면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뭐 이렇게 되면 뭐 30년 40년 10점에서 황금률이 좋잖아요 근데 이때 해지하면 보장은 못 받구요 차라리 요즘에 그래도 10년 20년 유지율이 10% 미만이에요 해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에서도 이렇게 만든건데 솔직히 이렇게 가입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거 예 이거는 그냥 2-3만원 하시고 나머지 저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보험회사도 저 보험왕도 보험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고객한테 좋다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는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와 더불어지는 상생친구 네 이거는 뭐 그냥 별 뭐 이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pris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